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어릴 때였나 우리 집에 살던 백구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귀여운 강아지 낳지 어느 해에 가을인가 강아지를 낳다가 가엾은 우리 백구는 알아 누워버렸지 나하고 아빠 둘이서 백구를 품에 안고 학교 앞에 동물병원에 조심스레 찾아갔었지 무서운 가죽들에 입을 꽁꽁 묶인 채 멍하니 나만 많이 쳐다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 하얀 옷에 의사선생님 큰 주사 놓으시는데 가엾은 우리 백구는 나무나무 아팠었나봐 주사를 채 다 맞기 전 문 밖으로 달라나 어디 가는 거니 백구는 가는 길도 모르잖아 긴 다리에 새하얀 백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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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학교 문을 지켜주시는 할아버지한테 달려가 우리 백구 못 봤느냐고 다급하게 물어봤더니 웬 하얀 괴가 와서 쓰다듬어 달라길래 머리털을 쓰러 줬더니 저리로 가더구나 토끼장이 있는 뒤뜰엔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운동장에 노는 아이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줄넘기를 하는 아이 발방하는 아이들아 우리 배꼬 어디 있는지 알면 가르쳐 주려마 학교 문을 나서려는데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하시는 말씀이 웬 하얀 괴 한 마리 길을 건너 가려다 커다란 자리 줄여서 금방하는 긴 다리에 새하얀 밸부 백구를 안고 돌아와 뒷동산을 헤매이다가 빨갛게 빛맨들어 믿고 그 곁에 문도 주었지 그날 밤엔 꿈을 꿨어 눈이 내리는 꿈을 저리를 피우고 산에 수박 속 쌓이길 긴 다리에 새하얀 배꽃 내가 아주 어릴 때에 같이 살던 배꽃은 나만 보면 괜히 흐름하고 심수를 부렸지 나의 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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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